야, 으르렁. 갑자기. 으르렁도 아무리 피아노 추면서 하면 아무리 기타로 추면서 하면 아무리 고급스럽게 해도 약간 가사가. 그렇죠. 으르렁은 진짜 좀 웃기긴 하겠다. 그러면 현실에서 내가 만약에 데이트할 때 내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언젠가 이런 노래를 나는 부르고 싶다. 즐겨 부르는 노래 혹은. 여자친구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좀. 아니, 그럼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. 평생. 자, 양보할게요. 그러면 마흔 살 때. 마흔 살. 쉬운 살. 쉬운 살. 여기서 타입. 평생 혼자 살라고요? 운동 직전에. 야. 아, 정말. 야. 실버타운에서. 자, 오케이. 자, 합의 본 거예요. 자. 실버타운에서 정말. 드디어. 드디어. 드디어 첫사랑을 만났어. 첫사랑을. 이 할머니한테 내가 무슨 노래를 불러줄까. 할머니면. 이 할머니에게. 할머니면. 내 나이가 어때서.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. 다 함께 차차차. 아니. 가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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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미 가시나. 걸그룹 댄스 가장 잘 추는 멤버. 수호 형이 제일 잘 추는 멤버. 갑자기 뭘 이렇게 잘 추어. 아이, 뭘 자꾸 잘 추어. 걸그룹 댄스. 한번 볼까요? 자자자. 자자자 이 부분만. 친구를 만나러 싸자. 친구를 만나러 싸자. 웬바들끼리. 빨간만 쳐줘요. 빨간 옷 입고 왔는데 빨간만 한번. 아, 나 못 찍었는데. 주의식에서. 막 suck對不對. jac guess하 nos přijande. 아, 통 some sunyg maintenant. 아, 통 쎄婦енти obtain. 피드백 Are you? 자자히 계 mito. ory cut? 씹 유 realizar. 아, 귀엽다. 잘하네. 잘하는데? 아이, 몰라요. 정확히 estiu planeta. 잘했어, 잘했어. 대박이야!